네, 안녕하세요. 여기 가게는 못 파는 데예요? 돼지갈비! 돼지갈비! 도저히 여기가 메인이에요. 이 가게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몰려봤자. 사장님이 그럼 2대째이신 거예요? 네, 2대째. 이렇게 연탄에다가 초벌로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구워주시는 거예요? 다 구워주시면 자리에서 잘라서 먹는 거예요. 한번 쉬시게 해보실도 돼요. 오셔보실래요? 저 완전히 입에서 녹죠, 그냥 뭐. 맛있죠? 맛집이네요. 네. 다니셔면 돼요? 네. 자리 있나? 바로. 사장님의 노력의 산실, 돼지갈비. 하나하나 살을 발라 양념하고 빨간 불판 위에 돼지갈비를 척하니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씹을 때마다 나오는 돼지고기의 육즙. 이토록 행복을 주는 게 또 있을까? 비사 식당 가면 불고기 정식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국이랑 고기랑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반찬만 딱 해서 차려지는 게. 난 먹기 직전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기분이야. 이야, 진짜 맛있겠다, 저지는. 그 갈비는 국기가 약간 좀 번거롭잖아요. 이 불맛이랑 양념 맛이 기존에 먹은 돼지갈비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양념 맛이 좀 진한 그런 기존에 먹은 돼지갈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양념이 강하지 않고 약간 은은한 것 같은데. 이 고기의 육즙도 확실히 얇게 펴서 그런지. 이래서 더 부드럽게 씹히는 것 같고. 양념이 더 잘 된 거 아니니까.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확실히 고기는 이 굽는 스킬에 따라서 맛이 좀 자아지우지 하는데. 이 사장님이 안타게 적당히 진짜 맛있게 잘 구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맛있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저거 맛있다, 저거. 너무 맛있는데. 아, 됐다. 입에서 이렇게 클로즈 같은 거 저렇게 된 거 봐봐요. 난 예전에 손으로 고기 뜯는 거 민망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이젠 너무 잘 뜯어. 파김치를 한 번 먹어볼까? 파김치도 맛있더라. 돼지갈비, 파김치면 뭐. 이렇게 싸먹는 게 더 맛있다. 파김치라고 먹으니까. 혼막이 개운하네. 진짜 시골에 놀러 갔을 때. 손자 왔을 때 할머니가 막. 우거지 넣고. 된장 풀어가지고 끓여준 국에. 시골에 장독에서 끓인 파김치 이런 거 해가지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상차림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역시 난 비싼 식당보다. 이렇게 소박한 음식이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많이 쓰여서 다름다우ㅆ. 타이물에 viajeactively 기다려? 여러분도 하자! 홍 현나 김 쪽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은